김관용 도의사 우선을 했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무겁고 또 견뎌처럼 송민회와 당직자들이 처음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또 나라와 당을 이어 지역을 이어 헌신한 당직자들이 당은 동지여러분들이에요. 너무 어렵고 힘든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보실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 판대기가 어디 돌아왔는지 궁금도 안하고 걱정도 되실거에요. 방금 우리 최경환 전 대표께서 용서를 부렸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혼자에 대해서 처절한 반성과 용서를 겪고한 모습을 보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용이 대단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도자가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치 여정을 언대사에서 헌신했고 남을 위해서 회생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이런 오늘의 상황이 참 힘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노당연장도 보니까 아주 오늘 말씀을 잠시해 평소 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백성주 노당연장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백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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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을 하는데 보니까 아주 초등학생들 절하던지 아주 여쭙지 않아요? 내가 이 선생을 많이 해보니까 금방서 눌렀죠. 양심적인 장석춘 위원님 감사합니다. 요번 예산대 경북 예산 거짓는데 혼났습니다. 장석춘 위원의 아주 가락이 있더라고 고전했고 그래서 팔을 들여 우습고 이래서 12조로 가져왔습니다. 장석춘 위원님 고생 많아 도 transcript 청약의 거마음 참 전설적인 분인데 현실 하시고 노 reiter Girls 감사하고 도리 김흥 도리장 남준시 김익수 또 시초 2회 전체 바로 윤창호 여러분 건강 도리던 감사드립니다. 이달의 전환 동생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축하드립니다. 아까 남간부들 상무 보니까 그래도 아주 끝떡없어. 경우도 여러분 실망할 때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태풍이 막 몰아칠 때 항해를 하는데 바람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한다고 해서 배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런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봅니다. 물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하긴 하겠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1948년 근무하면서 그때 이념적으로 다른 자유민주주의 와 공산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 와서 남북 분단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그 바탕으로 세마공동 또 기업을 통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일에는 보수의 기도를 갖고 이념적으로 버텨습니다. 그 바로 발상지가 결국 경북이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역사적으로 그 중심에 서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남북 분단 여러분이 모였는 것은 어쩌면은 달리는 보수 열차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해서 이 나라의 범 보수 세력을 새롭게 구축해서 국가 개조의 전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막세력이 두 가지 체제가 있습니다. 다른 체제는 없습니다. 그 중에서 자유주의는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사유주의안이 인정되고 거기에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있고 또 막시는 한 사회주의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 거기서 공동 재산에서 진보와 보수와 중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의 진본 보수는 누구냐 스프라인 스프라인 진본 누구냐 등소표의 폭로병병 하여튼 고양이를 질을 잡는기만 질 고양이다 이쪽도 그러니까 이 체제가 사상적으로 인연적으로 공산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 불의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노조에 붙었을 때 절대 안 된다. 종국 세례를 부탄하는 이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깃발을 들고 대한민국을 지켰고 가난을 거부해서 오르러 온 우리 보수 세례들이 바로 강원동기 여러분입니다. 또 자리기 어렵고 힘들라 그래서 또 배를 갈아 타고 자동차 고장 났다고 해서 꽃이 옆에 자전거 타고 가는게 맞습니까? 그것을 고쳐서 자동차를 고쳐서 다시 운전동을 울려서 보수해서 혁신해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치적으로 막 고라치는 겁니다. 어느 구름이 어느건지도 모르겠고 노상 테레미터만 막 터널이 나오니 제가 목욕탕은 아침 예전에 자주 갑니다. 새벽에 많은데 가면 어른들이 앉으면 새벽에 영원해요. 그만 보겠다고 그러니 자꾸 나오는거에요. 자 이 나라 어떻게 사는거에요. 정치의 위기가 국민의 위기로 국가의 위기로 완화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해야 됩니다. 하읍 고 Saya 고 좀 먹고 삭두릉 민생에 쏙 쏟아야 되는데 전부 이 판대기 이상의 흘러가니 모두 국민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맞나요 이거 이거 가는게 맞나요 이거 자국계가 또 자국계가 또 참으로 안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우리 세류대 국회의원들이 고생을 하고 전부 덮어서고 있어요 물론 전부 덮어서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석고 대제를 하고 그래도 물론 사람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신이 용서의 공농이 있다면 인간은 과오의 공농이 있습니다 용서할 때 용서해줄 줄도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당원 동기 여러분들이 이제는 헛되지 말고 보수의 핵심 아이콘 경상북도 세로양이 다시 한번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도 사람이 다르고 있고 나라와 국민을 중심에 서서 살아갔던 지난 날을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건너들 하나도 없어요 뭐 사라져버름도 없고 그대로 결정이 되면 그대로 확한 위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환리에 화가 나서 환리에 굉장히 많은데 뭐 또 다음번도 또 해야되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만 신기함은 찍혔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면 하세요 얘기하세요 얘기 다 하세요 오늘 이런 성년 아니면 당직자들 발표하고도 보니까 죽을 것 생활을 하는구만 그렇게 법으로 살아오고 양신등으로 도민들을 당원들을 살아왔는데 뭐가 잘못됐다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체가 고백 물론 정치적으로 당독된 방문이 되고 당독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대로 하고 결국 우리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송금씩 거기 떠리러간다는 것은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뭉쳐서 시시 비밀을 가지고 다니고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말고 주장한 걸 주장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당이 이 나라 정치 발전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서 거듭날 수 있기를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그것은 당원 동기 여러분들을 생각과 판단을 통해서 가능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조국의 한 날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축사 부서입니다 축사는 도희의장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영의 인사로 구미지역 강성준 의원님 과 구미지역 국가